하나님의 말씀 장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장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11절 우리 유인물에 나와 있죠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위기를 막는 답이 제자입니다 교회의 위기와 현장의 위기들을 막는 답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의 제자의 중요성을 한 사람의 제자의 중요성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가난 정복의 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한 사람 제자인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키도 한 사람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키가 한 사람의 제자인 디시키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은 기생이죠 기생라합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라합은 국경지대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심지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생이라고 하니까 매춘까지도 했다 북경지대에 집을 짓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온 것이죠 국경지대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심지어 매춘까지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라합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보금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완전한 전환쯤을 가져오는 보금을 선택했는데 먼저는 이 보금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여러분 소문을 통해서 일단 보금의 역사들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요소와 2장 9절을 10절에 보면 소문을 통해서 이미 라합이 보금에 대한 부분들을 들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애급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걷는 것과 또 시온 옥 두 왕을 멸하신 일들 그런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탐꾼에 의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을 것이죠 정탐꾼에 대해서 내용들을 들었을 때 정탐꾼이 어떤 내용을 전달했을까 사실은 여기 안 나와있지만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아무나 정탐꾼을 시키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을 정탐꾼으로 시킵니다 아무나 이런저런 대충 그런 사람을 정탐꾼을 시킬 수가 없죠 똑똑한 사람은 나름대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시키는데 이 정탐꾼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받았겠느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급의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 곳에서 빠져나왔는가 그 부분들을 반드시 전달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30년간 노예살이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는가 6월절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강약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인 오순절에 대한 부분들이죠 또 우리가 왜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 왜 가난한 땅에 대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난한 땅을 정복해야 되느냐 세계보금화의 비밀이죠 사실은 수장절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보금의 핵심이에요 사실 똑똑한 정탐꾼들에 의해서 사실은 라합에게 이 사실들이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430년의 애급에서 빠져나왔고 강약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고 왜 가난을 가야 하는가 왜 가난을 정복해야 되는가 세계보금화의 비밀 수장절 이 부분들을 사실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특별히 TCK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보금의 핵심인 이 부분들입니다 구원과 함께 구원받는 자의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세계보금화의 기한 축복된 은약의 역사를 놓고 가는 수장절의 비밀 이 축복 가운데 사실은 기생 라합은 마태보금 1장 5절에 보면 유다 남편을 얻게 되고 고로말며마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다윗도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라합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염증난 은약의 계보에 들어서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였는데 어떠면 가난 정복의 문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것 한 사람의 제자면 된다라는 것 이 라합은 사실은 좀 정리한다면요 생명건 결단들이 있었죠 가난 가운데서 보금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는 생명건 결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은 칠족속 31왕이 이미 이방나라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생명건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보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금 앞에 생명건 결단이 있었고요 이 라합은 사실은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확인되고 체험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인가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강약위를 가는 동안에 노예 생활에 했던 노예로 있었던 그 과거 상처 체질들 이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체험들을 했을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정인으로서서 정가인 정인으로서서 가난을 정복하는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그 정인들로 세워지게 된 사실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보금의 핵심 이 부분들을 제대로 알고 전달하고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6월절 오순절 수잔절 보금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이 부분들이 사실 정당권에 의해서 랍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을 건 결단들이 있었고요 가난인으로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 가난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생명 건 결단이 있었고요 그 속에 중요한 체험들이 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끝이 난 자가 제자입니다 영원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로 끝이 난 자가 제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난 또 이 사실 속에서 봐야 되고요 내게 있는 지금의 문제도 이 사실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 문제가 있는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끝났다는 사실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문제에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의 제자냐 말씀에 생명을 그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그어는 자입니다 이 말은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의 제자냐 동기 없는 자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들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동기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의 제자냐 이유 없는 사람 이유 있다라는 것은 무언가 가만히 생각해 내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창세의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스도 끝난 사실을 알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해석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진짜 동기 없으니 우리는 뭐가 동기되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동기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되느냐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동기로 가득 찼던 부분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 이미 우리는 그 시작을 그리스도로 끝난 것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계속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은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져야 돼요 그게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 속에서 답이 보여진단 말이죠 왜 가난한가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로 끝나면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문제로 오히려 은약으로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은약으로 왜 가난한가 그러면 그 가난한에 대한 부분들이 반대로 말하면 은약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끝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되고요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미 우리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흑암의 액사들이 떠나가고 빛이 비치면서 흑암의 액사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동기들이 나도 모르는 동기들이 드러나게 되고 동기들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힌 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이유 없이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이유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이게 악한 사단이 내가 좋아하는 내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왔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내 것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저도 그렇고 누구나 여기에 사실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한 시대를 살리는 기중한 제자로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사동 1장 14질에 초대교회 마가다라파에 모인 그 사람들은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메시지 가운데 말씀하시면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라합 한 사람이 가난 복마의 문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런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대구와 이삼실나라 5천 종교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이 자리는 랩런트들이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1세대입니다 그렇게 봐도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과연 이 복음이 계속 바르게 전달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복음을 알고 전도할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사육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잘 되는데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이 지금 문 닫았잖아요 한참 부흥할 때 이렇게 문 닫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도 여러분 신학 들어가고 신학 유학까지 한국에서 신학 유학 미국도 가고만요 미국도 교회도 부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처럼 이렇게 문 닫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그 시간표 속에 그들이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신학 가면 갈수록 결국은 잘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유럽은 아예 할아버지들만 교회를 유지하고 지킬 뿐이고 미국도 지금 문 닫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잘 되는데 뭐 미리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 마지막 사육으로 보고만 알고 전도를 아는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제자의 축복을 남기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또한 얼마 가지 않아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와요 교회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사실을 아시고 먼저 우리 검찰 분들이 진짜 이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 그리스도로 끝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기 없이 정말로 이유 없이 말씀이라면 오케이 하고 말씀이라면 예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 저는 한 달 전부터 이런 저런 많은 일들과 또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많은 내 안에 이유가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유가 생겼어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아 맞아 진짜 제자라면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른 이유들 너무 많이 생겨진 부분들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이 없고 불평하더라고요 불편해요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 가운데서 말씀 듣는 가운데 맞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제자라면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유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사람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증받든 인증받지 않든 이유 없이 그냥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간략이 될 게 아닌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내실 것이다 답을 안 내도 괜찮아요 무식하다 무능하다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유 없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죠 이사야 55장입니까 8절 9절에 보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얄팍하게 머리 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니다 인간의 수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우리 구역 모든 식구들도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저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다민족시대 T10계 전도운동가 나의 24입니다 다민족시대의 TCK 전도운동 여러분 전도운동의 가장 주역이 TCK라는 사실 그러면 TCK가 나온 배경들을 여러분 조금 이해를 좀 도울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나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인 눈으로도 볼 때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입니다 사실 이거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인 성전이 불신자들에 의해서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지고요 파괴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1948년에 2000년 만에 해방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후손들이 유리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TCK에 대한 이해들을 배경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TCK란 뭐냐 자기 부모님들이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난 것을 자기 부모님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을 가지고 TCK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부모님들의 문화가 있고 지금 살아가는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그럼 그 속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문화들이 혼동된 문화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동된 문화 분명히 부모의 문화가 있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태어난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그 나라의 문화가 있고 그 속에서 오는 이 TCK들이 맞이하는 문화에 대한 충격 이게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입양 통해서나 또 국제결혼을 통해서나 또 전쟁의 포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많은 혼란 가운데서 심지어 그 혼란이 외로움으로 고립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심각한 영적 문제까지 오게 돼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부분들이 쉽게 빠져들 수 있어요 왜냐 그게 그들이 맞이한 문화였기 때문에 다양성은 있습니다만 단점은 뭐냐면 많은 외로움과 고독함 고립 그런 속에 살다가 결국 그게 심각한 영적 문제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위에 있는 TCK들을 여러분 정말로 잘 살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2, 3, 7, 1 나라 5천 종교를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TCK들 특별히 우리 다민족 사역이 지금 교회 안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다민족 사역 속에서도 지금 TCK에 대한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기에 다민족 사역은 어떤 면에서 제가 보니까 특별히 여기에 팀이 딱 하나 되어 가지고요 전체 기중한 사역에 인도받는 부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공지에게는 TCK를 중심에서 지금 사역들을 자기들을 스스로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고 지난주에 보고 듣기에는 작은 도서관까지도 이렇게 지역과 연결되어 가지고 작은 도서관까지 준비해 가지고 TCK를 돕는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TCK 한 사람이 한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2, 3, 7, 1 나라 5천 종교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냐 TCK라는 생각들 가지고 아이들을 봐야 해요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터들을 정말로 2, 3, 7, 1 나라 5천 종교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중요한 주인공이라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한 아이 한 아이를 보고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미 많은 문화들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보건받기 전에 많은 문화들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안다면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여러분 나라에 대한 영적인 흐름도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영적인 흐름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받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온 TCK들이 이미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분명한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정말로 2, 3, 7 나라를 살리는 주역들로 주인공들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들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TCK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TCK들을 2, 3, 7 나라 5천 종교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TCK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TCK들이 모여드는 플랫폼 그리고 정말로 보건받기 전에 치유되어서 정인으로서서 2, 3, 7 나라 5천 종교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아웃소싱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2, 3, 7 나라 5천 종교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열쇠가 후대에게 있고 그 후대 중에도 TCK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성교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교사님들이 나름대로 성교에 대한 나라를 정해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교회 안에서 훈련시켜 나가셨어요 이제까지 우리 교회 성교 역사에 보면 심지어 일본 성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성교사님을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초청해서 우리 교회 안에 교육자로 사회에 가도록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의 배경과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의 흐름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준비하도록 해서 파송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교사님들이 나가서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은 문화적인 부분에 부딪혀요 그리고 또 언어적인 부분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현재 가면 또 다르게 언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대로 성교사님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성교사회가 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많은 시간들이 물론 그 시간을 버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들 한 10년 정도는 그냥 지나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차세대들을 불러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차세대들은 문화도 알고 있고 어떤 면에 언어도 그 나라의 언어들을 지금 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에 대한 중요한 기도자목들을 담고 흐름을 알게 해서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앞으로 진행될 성교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갔어 진짜 우리나라 안에 여러분 주위에 TCK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차세대들도 사실 TCK들 있는데 TCK들 가운데 제자를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에 대한 정말 이 부분들에 대한 발부분을 전달해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것 이게 가장 빠른 성교의 기준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각들을 달래야 합니다 TCK는 그냥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2, 3, 7, 5, 5천 종교를 향한 주인공들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도와줘야 돼 교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 붙이신 이유는 뭐냐 TCK를 통해서 제자 세워가지고 그들 통해서 2, 3, 7, 5천 종교를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단민족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TCK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봐야 합니다 귀중하게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모든 랩런트 7명은 TCK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리고 전도운동의 역사 속에서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TCK였어요 하나같이 TCK였어요 여러분 디모데 전우서를 쓴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가 제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바울도 TCK고요 디모데도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바울이 어디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어요? 4등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찾았습니다 루스드라는 지금 말로 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헬라인이고 유대인이고 부모들이 그것도 이 디모데가 자란 도시는 어디냐? 루스드랍니다 TCK입니다 그로말며 일어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에 가장 큰 중요한 전도의 역사들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TCK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자 목두를 잡고 앞으로 다민족 사역 속에 TCK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그런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 무엇일까요?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방주, 희생제사, 블레셋 우상을 이기는 길은 은약교였고 바베르노 우상을 이기는 길은 은약가진 제자였고 로마의 우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보금지나는 교회 초대교회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15개 나라 TCK들은 다민족과 TCK들을 주역으로 사용하셨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면 아마 전 세계가 다 통하게 되는 이게 비대면의 대면화로 전 세계가 다 통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다민족 시대의 흐름입니다 흐름 자체가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복음 때문에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다민족들이 많은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그는 다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훈련시켜서 답을 줘서 그들을 보내는 것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자꾸 너무 많이 좀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럴까 싶어서 이야기를 자제하는데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산람목사 한 경우에 봐야죠 한 사람 보세요 한 사람 서울에 서울 근교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만홀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교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자 소개시켜줄게 하는 말 듣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 받고 지금 보세요 목사돼서 방글라데시의 기중한 사역에 얼마나 귀하게 인도받습니까 한 예입니다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 여기에 들어와 있는 70개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본론 보면 성계의 모든 랩런터들은 바로 TCK에 따라는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초대교회까지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쭉 내용들이 나오죠 애급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애급의 왕궁의 양자로 간 모세 집을 떠나 성진에서 살게 된 사무엘 쭉 로마를 정복한 제자들까지 나옵니다 전부 다 하나같이 성계의 모든 랩런턴 TCK에 배웠고 성계의 역사에 흩어진 전도자들 이 또한 TCK였다라는 것 그래서 성계에 보면은 그루터기 남은 자 흩어진 자 나그레난 단어들이 나오죠 성계의 역사에 흩어진 전도자들이 전부 다 TCK였고 그러면 언약 붙잡은 TCK들이 항상 누려야 될 것 언약 붙잡은 TCK들이 항상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어떤 면에서 TCK들에게 반드시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이 부분들을 전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게 뭐냐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 여기에서 우리의 신분 배경이 나오죠 근세가 나옵니다 이 비밀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애에 대한 신분을 가지고 지난 모든 가극의 상처들이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근세를 통해서 치유받음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들이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고 2, 3, 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이게 우리가 TCK를 만났을 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내용이고 그로 말미암아 TCK들이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답이 내려지면 정말로 이 TCK들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제자들로 소화해주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해놓고 결국은 애급시대를 이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요셉 같은 제2의 애급운동을 위해서 준비된 TCK들이 있다는 것 제2의 애급운동을 위해서 준비된 TCK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 일단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기도 제목들을 바꾸셔야 합니다 TCK들은 그냥 TCK가 아니라 우리가 도움 주는 그냥 TCK는 그냥 도움받는 그릇이 아니라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다라는 것 주인공들이라는 것 이 생각들로 우리 주위에 있는 TCK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제자를 찾아 세움으로 정말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의 기한 역사소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기한 축복의 결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제자로 말미암아 2, 3, 7 성교 5천 종족을 살리는 기중한 축복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로 끝이 나고 말씀 따라가며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동기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교의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보금의 기한 축복된 열쇠인 TCK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와 있는 TCK를 한 나라로 볼 수 있는 기한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 TCK를 만났을 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그들의 가거를 치유하며 올바른 보금의 기사를 누리는 한 사람을 세워져 나가므로 그들 통해서 2, 3, 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기한이 이래 우리가 신분음할 수 있도록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검찰님들을 축복하시며 귀중한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음성통해서 날마다 제자를 찾는 귀중한 사회 속에 인도받는 우리 검찰님들에게 하시고 제자 되어지고 제자를 세워나가므로 말미암아 교회와 현장의 위기를 막는 가장 중요한 사익들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사익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잔여순들을 축복하시며 또 구역을 축복하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올바른 온전한 보금이 증거되어짐으로 정말 구역구역 속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라흑 같은 귀중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사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닳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한 사람의 제자 되고 남기는 이 사익 속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잔여손들 위해 또 숨기는 구역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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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